중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이 나는 월경이 또래에 비해서 늦는 편이었어 나야 몸이 원래 골골거리고 천식의 심장병에 월경을 늦게 한다고 해도 별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어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가을 어느 날 심하게 가위에 눌렸어 꿈에서 피로 가득 찬 욕조에 누워있는 여자를 봤어 놀라서 깼더니 그 여자가 내 몸 위에 올라탔어 어깨를 누르고 있더라고 나는 가위를 셀 수 없이 많이 겪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하지만 이런 종류의 가위는 잘 풀리지 않아 이럴 때는 차라리 소리라도 질러서 사람을 부르던가 아예 잠을 자버리던가 해야 해 그래서 언니나 오빠를 부르려도 목에서 목소리를 끄집어 내렸는데 여자가 손가락 하나를 입가에 갖다 대면서 쉬타듯이 조용히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잊지 않은 피투성의 여자는 꽤 예뻤지만 그런만큼 끔찍했어 예쁜 얼굴이 피로 물들어 있는 건 너무 무서운 장면이야 근데 그 여자가 날 가만히 마치 제 딸을 안는 것 마냥 다정스레 품에 안는 거야 어깨까지 토닥토닥 거리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날 정말 다정스레 안아주었어 그러다가 내가 잠이 들었는지 정신 차려보니 아침이었지 뭐야 늦잠을 자는 바람에 부리나케 학교에 갔는데 우리 학교는 여느 학교처럼 산중톡의 계획 없이 세워놓은 그런 학교야 그날 허리가 너무 이상하게 아팠어 배도 아프고 그래서 2교시 수업 받다 말고 화장실로 갔어 배 딸난 것처럼 배가 아픈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싶어서 암흑 한마귀에 들어갔어 그러다 무심코 고개를 드는데 칸막이 위에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 어젯밤 피투성이에 여자가 말이야 내 집에서 본 그것이 학교에 있다는 것은 나를 따라왔다는 거였어 얼른 후다닥 화장실을 나오는데 허리가 저릿하니 아프더라고 그날 초경을 했어 그런데 거의 1년간 월경을 할 때마다 그 여자가 왔어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던지 가위에 눌리면 꼭 다음 날 시작했어 그때마다 그 여자는 제 딸을 안 듯 날 다정하고 부드럽게 안아줘 게다가 그 1년간은 생리통이 전혀 없었는데 여자가 찾아오지 않기 시작하던 고등학교 1학년 가을부터 생리통이 생겼어 그 여자의 존재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생전에 제 아이를 죽인 걸귀였을까 아니면 출근을 시작한 여자아이의 기를 빨아먹는다는 요괴였을까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찾아보니 이런 류의 신화나 전설이 많이 있었어 아직도 인디언이나 어느 부족은 이런 것들을 믿고 초경을 시작한 여자아이들을 때리거나 가두기도 해 영국의 어느 지방에선 월경을 하는 16살의 여자아이에게 겨우살이를 선물하는 풍습도 있었대 겨우살이는 요정이나 잡기를 불러들인다는 속설이 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듭니다 감사합니다